42번째 요가를 하려고 말리포 데크에 왔습니다. 까치가 오네. 헬메기도 날고 오늘도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 어제 아침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윈드서핑을 했는데 오늘은 바람이 없어서 요가를 할 수 있겠네요. 아침에 먼저 패들보드를 타고 무딱성까지 갔다가 왔습니다. 이른 아침인데 바다수영을 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바다수영을 끝내고 지금 아마 집으로 갔을 겁니다. 구름이 무겁게 하늘에 있고 이딴 오늘도 옆에서 차량을 옆에서 쭈쭈쭈쭈 올려서 아 으 으윽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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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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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동작을 조금씩 조금씩 추가하는 것도 재미있네요 요가를 하다 보면 동작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왔네 덥습니다 땀이 나네요